여러분 일사이프가 10개월만에 구독자 10만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핫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뉴스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사이프와 함께 해주실 거죠?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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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도 일사이프 많이 많이 홍보해주세요 일사이프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일사이프 아이돈케어 이수진입니다 여러분 일사이프가 벌써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사이프 너무 열심히 만들어주시는 우리 팀장님, 이하, 프리님, 작가님,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컨텐츠 알아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댓글 다 보고 있고요 그 댓글들,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결해드릴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앞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사이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분들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쉬운 법률선생님 향창윤 변호사입니다 벌써 MBC 일사이프 채널이 구독자가 10만 명이 됐다고 하네요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쉽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구독해주시고 저와 같이 법률 공부 열심히 하자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